모르지 아츄 아니 근데 여기에 지금 엄청 많이 보시네 저 뒤에까지 생인분들도 계세요 근데 뒤에 잘 보이세요? 아니 저희가 발라드 부르는 3분 내내 계속 흔들어주세요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기운을 모아서 아츄도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? 네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츄 인재 짱 인재를 인재 세워가는데 너무 아쉽네요 또 가야되니까 너무 아쉽네요 인재를 같이 불러드릴까요?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아츄 들려드릴게요